울산의 한 계약직 직장인 지난해 이전 직장에서 같이 일했던 30대 최 모 씨에게서 솔깃한 제안을 받았습니다. 돈을 주면 대기업 계열사에 취업시켜줄 수 있다는 말이었습니다. 최 씨 본인은 물론 가족 대부분이 이 회사에 다니는 걸 알았던 터라 유혹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착수금 명목으로 천만 원을 입금했고 정규직 전환 후 500만 원을 추가로 입금하기로 약속했는데 사기였습니다. 떠돌다 보니까 편혁될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래도 취업하기가 힘들다 보니까. 최 씨는 옛 직장 동료뿐 아니라 가까운 친구에게도 취업을 믿기로 사기 행각을 벌였습니다. 많이 배신감 느꼈죠. 일단 저한테도 되게 왔었고 대안이. 뭔가 좀 찝찝한 것도 있어서 안 하겠다. 못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최 씨는 회사의 인사 담당자와 나눈 SNS 메시지를 보여주는 방식으로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는데 경찰 조사 결과 휴대전화 두 대를 가지고 벌인 자작극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10개월 동안 피해를 입은 사람은 58명. 피해액은 6억 원에 달했습니다. 견제적 능력이 약간 부족했기 때문에 1금융권에서 대출을 받지 못한 친구들은 피해자들은 지인이라든지 2차 금융권을 통해서 대출을 대부분 받은... 최 씨는 불법 스포츠 인터넷 도박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을 했으며 피해액 6억 원을 모두 탕진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30대 사기 피해자를 구속했으며 조만간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MBC 뉴스 정인곤입니다.